배너로드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왜 이렇게 숲속에 폭 들어가 있죠 일단은 저는 여기 보시면 바타니아라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바타니아는 스토지아라는 나라랑 전쟁을 하고 있죠 전력은 저희 쪽이 더 높네요 맵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초록색이 제가 속한 나라구요 이 붉은색이 적국 있는 스토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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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오늘 혀가 많이 꼬이는 걸 보니 상태가 안좋은 것 같네요 열심히 해서 나라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사를 좀 줄여야겠네요 공성은 제가 아직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제 목표는 제국을 멸망시키는 건데 이거는 아직 멀은 것 같구요 당장 열심히 열심히 사냥을 해서 나라도 좀 키우고 명성을 먹어서 가문티어를 올리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가문티어 명성 올릴 생각하니까 너무 머네요 열심히 하죠 아 온다 라시온의 그의 군대 여기는 지금 이쪽 밖에 길이 없는 거죠 무조건 일로 오나 그러면 저거를 잘 우리 대왕님한테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대왕님 오고 있네요 병력은 777 아 오늘 조짐이 좋아보이네요 숫자를 보니까 아 여기 뭐야 라감보도 뭐야 1200 뭐야 어디 저는 그럼 국왕님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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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제대로다 제대로다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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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1300 대 600 아 시작하자마자 큰 싸움 하네요 다 잡았나 이건 뭐 두 배 차이가 나니까 뭐 볼 것도 없죠 그냥 돌진해서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기병 너무 많다 아 됐다 아 진짜 많이 죽었네요 어 우리가 훨씬 유리한 것 같은데 이렇게 레크 한 명 죽었습니다 명성 30 아 너무 좋은 싸움이다 진짜 한 번 싸우고 뭐야 어 뭐야 아 한 번 싸우고 너무 약해져서 쉬러 갔는데 아 이거 저거 못 막죠 아 이건 안되겠지 이거 1200 이었거든요 오 저희 바르철그 굉장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150 남았는데 거의 500명을 깠어요 한 300명 정도 들어있었을 겁니다 엄청난 교환비로 까고 있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이득이 아닐까 싶어요 이 기세로 계속 깎아주면은 어 제가 남은 걸 먹을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 이거 지금 지원 온 거죠 위두인군 약탈자랑 지원병 어 오히려 병질이 괜찮네요 이거는 징질병 23 아 근데 이거 저도 징질병이거든요 이번에 징짐을 잔뜩 해왔기 때문에 아까 전투를 한 이후로 이거는 라간바드님의 군대가 아 이거 너무 바코드가 너무 심합니다 근데 사실 징질병만 보면 되죠 징질병 명명이지만 가장 많은 부대가 가장 많은 부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못 덤빌 것 같은데 일단은 저를 믿고 얘네가 붙을지 모르니까 전 빠져있고 수비병사들한테 좀 빼놓게 맡기겠습니다 어느 정도 어 왔다 왔다 징질병이겠지 또 60명 뭐 들어가야겠다 이제 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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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합류 합류 한번 한번 빼고 합류 합류 그렇지 700대 560 야 진영은 굉장히 좋죠 우리가 언덕이고 나무가 많아서 기병 대책이 되고요 저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각선 저쪽에서 우리 합류가 더 빠릅니다 이대로 붙기만 하면 이길 것 같네요 근데 병질이 좀 불안하긴 한데 뭔가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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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라 야 이거 초록색으로 지금 물들고 있죠 게임이 과코드가 와 너무 이쁘게 싸먹었다 추가 또 오고 있죠 이거 내가 추가를 잡으러 가야되나 아 이게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이거 볼라고 사실 이 게임 하는거죠 이 왜 이렇게 싸우게 되는거죠 이게 뭔가 이 게임 이상한데요 컴퓨터 이 뭐죠 내 쪽으로 도망오는거 같기도 하고 뒤에 뭐 티라노 싸우러 쓰러져있나 왜 이렇게 싸우는거야 아니 이렇게 대대적으로 도망을 간단 말야 얘네들은 뭐 도망 얘네들은 뭐 싸우는거 같지가 않지 다 잡았는감 다 도망갔네 어어 어어 미쳤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개이득 받지 명성 27 아 오늘 뭔가 조심이 좋아요 근데 이거 시작하자마자 스토지아의 둘밖에 없는 군단을 전부 잡아먹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활약한거는 제 도시죠 수비명들 자 이제 뭐 포위도 풀리겠죠 우리 쪽 주둔군들이 진짜 활약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별 기대 안했는데 도시관리 제가 내줄 생각이었거든요 도시관리가 아니라 좀 보죠 아 도시관리도 해야겠다 이렇게 활약해졌는데 사실 좀 신경을 안썼는데 많이 우리 여동생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좀 줘서 건설 좀 열심히 하라 그러죠 이렇게 하는건가요? 돈을 이렇게 주고 이 정도면 되겠죠 이거 어떻게 뭐 알아서 고치고 있죠? 아 이렇게 이렇게 알아서 잘합니다 이게 성으로 간다 주둔군을 관리한다 어... 와... 주둔군 10명 혹시 포로 있나요? 포로 좀 주실래요? 제가 팔아먹게 지하감옥으로 내려간다 포로관리 포로 아나 있구요 잠깐만요 여기 지금 라감바드가 있네요? 하하 야 살았네 네모네모보다는 역시 클라스가 있나봐요 스토지아의 왕 볼까요? 어느 정도 되는 남잔지 라감바드 라감바드는 스토지아의 대공입니다 가혹하고 타협을 모르는 그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만 아니라 봉신들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이 다공의 당연한 권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봉신들은 당분간 라감바드에게 복종합니다 그가 노르드 공주인 아 노르드가 나오네요 노르드 공주인 어머니 쪽 친척들과 그들과 다와... 다... 다아있는 악명높은 스콜더브로다 용병단을 부를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아... 오... 와 여기 왕도 나이가 48세네요 48세보다 더 들어보이는... 아닙니다 양손무기 230 아 강한 왕이네 하지만 저보단 약하죠 저 지금 몇인가요? 이제... 어디가서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캐릭터가 됐습니다 287 287 해적단은 뭔데... 뭐야... 블란디아 세력이 바타니아 세력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아... 언제 또 6,500이 된거야 얘는... 가만두질 않네요... 지금 지지율 37%네요 이거는 한번 노려봐도 괜찮겠습니다 아 지금 스터지아를 완전 꺾어놔서 아까 두 번의 싸움으로... 굉장히 맘 편하게 공성하고 있었는데... 아 가능하면 아예 마무리 지어버리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긴 또 안 가주네요... 이거... 이번 블란디아 세거든요? 여기서 이제... 바르체그 노릴 수도 있기 땜에... 수비를 좀 보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니... 스터지아 벌써 300명 모아서 이거 때리고 있었네요? 아 독하다... 근데 이게 좀 불안하네요 이거 바르체그가 공성이 풀렸는데... 이게 안 사라져요 마크가... 일단 저 300을 좀 노려볼까요? 나도 뭔가 해야되니까... 불어줘요 불어줘요 100명 어? 화친맨는다 떴다 아... 이거 그냥 지금 맺어줄까요? 화해할 시간이야 아... 이거 뭐... 일단은 뭐 블란디아랑 싸우고 있지만 중간에 한번 점검에 들어가죠 스토지아랑의 전쟁은... 아 타코르 성 먹고 끝났네요 성 하나 그러면은... 얻은 건 딱히 없네요 아 좀... 눌러놨을 때 많이 먹었어야 됐는데 블란디아가 잘 때렸네 블란디아를... 잘 눌러놓지 않으면은... 제국을 공격하는 건 꿈도 못 꿀 것 같습니다 지금... 던글라니스랑... 카르반세스를 동시에 지금 공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우리 군단도 두 개나 붙었죠 어... 카르반세스는 끝났네 그럼 칼라도그를 도와서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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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뭔 일이야? 이거 600이네? 다 뭉치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사실 수성을 좀 두죠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스토지아를 물리치는 그 힘을 이거 내버려 두죠 그냥 뭐 알아서 맞겠죠 뭐 어... 여기가 난리났네 이거네 아유 맛있겠네 두배 싸움 해줘야죠 자 얘들아 빨리 다 밀어 야... 우리 병사 강하죠? 저번... 그... 라감바드군? 라감바드군이 경험치를 많이 줬는데 제 병사가 별로 안 죽어서 등... 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 왜 쓰러지니요? 이거 뭐 그냥 씹어먹죠 이 정도는 이제 어 잡았다 아 좋습니다 이번 전투... 이번 전투... 이번 전투는 전만하진 않네요 류칸드가 전사했습니다 41명성 어... 칼라도고 온다 지금... 에비르... 그리고 그리고 도박 칼라도고 이렇게 어... 아하하하하핳 블란디아 끝나겠구만? 오늘 아주 조심히 좋아요 내가 여기 막고 있어야지 못 도망가게 자 모여모여 오오 미쳤어 도망간다 이거 참죠 빨리빨리빨리 빨리 아니 저기 칼라도그가 합류하고 내가 먼저 물었어야 되는데 뭔 자신감으로 문거야 쟤는 좋아좋아 합류하고 좋아요 에비루의 군대를 돕는다 1700 대 700 야 바타니아가 1700입니다 이제 이거 제 보병대가 투창을 쓰기 때문에 방패랑 이번에 숲 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기병을 끊어먹어 볼까 해요 바타니아 나무 앞에서 기병들 아무것도 못하죠? 어 누구지? 돌진 기병 다 잡아먹었나 보다 이번에는 블란디아의 강력한 기병대만 끊어먹었습니다 보병싸움 안하고 이젠 징지병만 남았네요? 하하핳 너무 좋고 아이고 왜이렇게 아파 어 어 잠깐만 아 흐의의의의의이 방금 뭐야 하지만 우리 본대가 부딪치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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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잡았습니다 저..저주받은 자는 송골맨을 왜 데려가? 아니 너무 죽었잖아 볼까요? 아휴 어디보자 아 우리보다 6천정도 냈었는데 3천7백까지 줄었습니다 영조들도 제가 다 끌어안고 있구요 이러면은 좀 동료도 모으면서 아 내 병사들 어떡할꼬요 어딨어요 제 병사들은 병사들 어따가 버린거야 여기 바로 옆에 있나보다 나랑 같이 갑시다 함정했구요 데려가죠 내 이름은 도바라고 하오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오 언덕에 시카르트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정찰 능력이 있는데 제 부대에 넣어 쓰겠습니다 굳이 말하지 못할 것 없지 어 저기 북서 지방에서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어둠 속에서도 창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오 어 그날 밤에 스터지아와 바타니아 군대가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말이오 우리는 수도가 자랑스럽다오 자신은 자랑스러운 전사다 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대에 들어오셨구요 ubiqu Assessment 여기 있죠 정찰이 무려 120이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 우리 부대에서 정찰을 맡아 주시면 됩니다 크 telef 뭐야 서부제국이 전쟁을 아 왜이래 아 서부제국도 6천이야 아 이거 0인데 얘네 아 아 이거 오늘 날이 아닌데 전쟁은 신나게 했는데 신나게 한 티가 나죠 명성에서 아 이거 날이 아닌데 일단은 저는 동료부터 고충하겠습니다 와 찾아보니까 방랑자가 있네요 전술이 방랑자 데려가겠습니다 내가 아는 얼굴이 아닌데 이름이 뭐여 이방인 난 산너머 남쪽에 사는 클랜이었어 우리들은 산기술에 우거진 팡목질을 차지하려고 압박했지 오래된 클런이었고 폭력을 막지 못했어 정말 유감스러운 상황이었지 그러다고 합니다 자 들어오시고요 병사 넣어줘야겠죠 자 방랑자 누스는 이런 식으로 지도력이 있고요 전술이 있고요 정찰도 있습니다 아 되게 줄맛 나는 동료인데 아 이거 장비 좀 맞춰주고 줄까요 너무 심했나 내가 야 어때요 이거 멋있게 생겼죠 이번에는 이렇게 장비도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오래 살라고 눈에 띄겠다 이러면은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572 대 573이 나오지 이거 싸울라 그러는데 싸우기 전에 화평을 맺어보겠습니다 지금 서부제국 6천명 있는데 저걸 싸울라 그래 제안을 하죠 제 영향력이 좀 아깝지만 화해를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우리 병사들 온전히 남겨서 서부제국에 대항을 하겠습니다 이게 또 기회일 수도 있죠 스터지아랑도 화평을 맺었고 블란디아랑도 화평을 맺었기 때문에 이번에 서부제국이랑 피터지게 싸워서 메인캐스트를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뭐예요 이건 자국 1600명 너구나 1500 얘네 이유는 모르겠는데 병사가 걸을 때마다 빠지네요 이게 왜 이런 걸까요 뭐가 부족한가? 회복이 되면서 걸을 때마다 느는 건 맞는데 또 빠지는 건 처음 보네요 1400이나 끌고 어디를 갈라고 와 여기 포위하러 오는 거네요 아 자 이거 주둔군 400인데 이거면은 지켜지지 않나 제가 들어가 있을까요? 어떻게 포위하나 궁금한데 들어가서 수성해 본 적 없거든요 아 내가 쓸 수 있는 건가? 추석기 같은 거 대기를 해보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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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쳐들어올라 그러나 보다 야 이거 재밌겠는데 오 이런 것도 있네요 어? 협상을 붙다가 탈출 공성군 요격 대기를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대기 대기가 없거든요 대기할 겁니다 저 아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동 대기구나 헤이 뭐야 뭐 이렇게 지어 아니 공성탑 두 개에다가 공성추 하나에다가 어 오 이거 뭐야 아 이런 거구나 우리도 수리 도와줘 아니 그냥 쳐들어 보자 치사히 그러지 말고 아 뭐 그런 걸 써 치사하게 병소도 많으면서 파괴됐습니다 발리스타 우리 우리 우리나라들 뭐하고 있는거지 이거 랩을 멀리까지 못보네요 이 상태에서는 뒤로 막 해도 대왕님 뭐하고 있을까요 과연 오 뭐 지어 오 왔다 온다 온다 이거 이거 조금만 더 싸보면 안될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 같은데 아 공격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일단은 이게 투석기죠 이게 발리스타라고 해요 이것도 쏴보고 싶은데 투석기가 더 쎄 보이지 않나요 그래도 이거 안쌌봤으니까 쏴봐야겠다 그리고 적은 어디 보자 여기 요렇게 있습니다 어딨는 거죠 저 안보이는데 흫 저기 있는거 저기 있는거죠 여기까지 더 안가지네 공성탑 두개 있구요 그리고 이제 공성좌나 또 있지 않나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해보죠 재밌을거 같네요 첫 수성입니다 어 여기서부터 시작하네 저는 화살이 없기 때문에 방패를 앞에 세우고 있겠습니다 자 자 내가 어딨는거지 저기 저쪽이니까 공 공성 공 공성무기 공성무기 내놔 어 이거 투석기다 나 저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야겠다 아이고 어 뭐 어어 어어어 뭐야 방금 뭐 뭐 뭐 날라왔는데 방금 나 나 내가 쓸거야 나와 내가 쓸거야 그치 그기 꽂아주고 발사 자! 44피에 줬대요 병사한테 쓰는게 맞지 않을까요? 저기 빨리 꽂아줄래요? 저기요 아 내가 꽂는거구나 자 자 자아 아 이거 말고 공성추를 해야되는거 아닌가? 공성추가 저기있네 저거 줘 아 내 생각대로 맞진 않네 아 나 이거 재미없어 나 투석기 할래 아이 그냥 구경이나 할까요? 솔직히 저 컴퓨터보다 잘 쏠 자신 없거든요 오오오! 오우야 이게 무슨일이거 어디를 막아야되지? 와 궁병있는것봐 얘들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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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꺼져 꺼져 내가 쏠거야 꺼져 꺼져 저거 어떻게 쏘는걸까 저거 투석기 맞춰줘 아 죄송합니다 아 다시는 컨트롤 안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쏘는거야 저거 이 앞에까진 안 쏴지나보다 내려가서 저 투석기를 좀 때려보고 싶은데 야이 온다 온다 아이고 너무 궁수지원 너무 극혐인데 이거 내가 낄 수가 없는데 이러면은 오오 자동이네 자동이네 어휴 넷걸려 넷걸려 아 여기는 괜찮을거야 저정도면 아 뭐 내려갈까요? 내려가서 주제 파악이나 할까요? 이거를 이걸 mixture 치고 호 호요 다 열어 아 장난하지마 미쳤나봐 비켜빛혀비켜빽 나 갈게x3 나갈게. 방해 안할게. 방해 안할게 미쳤네 저거 오오오오오오오. 대박 대박사건 저거 내가 부수러 간다 어 랙 너무 심하다 근데 나 불게 방해하지 마라 나 조금만 버텨 조금만 버텨 아 꺼져 이씨 방해하지마 어우 렉 너무 심해 오 공성탑 깨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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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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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정면밖에 없죠 이러면? 위는 막은거 같죠? 나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가 문젠데? 어어 렉이 너무 심해 어휴 나 도망갈데가 없다 도망갈데가 없어 도망갈데가 없어 우와 이게 뭔일이야 어어 이게 뭔일이야 어어 렉렉렉 뭐야 어어 하하하하 이거 공성탑 2개를 깼거든요 제가 그래도 하나는 내가 깬게 아닌것 같지만 하나는 확실하게 제가 깼습니다 하나는 제가 진짜 90%까지 깼기때매 90%까지 아닌가? 80%? 그쵸? 이거 정면만 막으면 돼요 어우 렉이 너무 심하네요 와어어 든든하죠? 하하하하 여기 계속 쏘던 공병들? 와 저거 어떡해? 우리도 저런거 쏴줘요 뭐하는거야 이거 안쏘고 아니 쏴도 의미가 없겠구나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들어오는게 얘네들은 뭐하는걸까요? 아아아아 블랙 너무 끔찍해 여기만 보고있으면 되죠 저는? 자 아 교환비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저어 튕겼습니다 하하 하하 여기서부터네요 아 근데 이거 튕겨버리면은 어떡하죠 이거 탈출을 하던가 협상을 하던가 해야되나 데스포리온군 그대가 협상을 요청했지 그대가 전쟁의 간섭을 존중하고 속임수를 쓰지 않을 것이라며 있어 아 당신의 부대가 더 적어보이는건 포기하시오 어 어 이거 굳이 이런거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보니까 그냥 자동 돌리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요? 항복해야될 사람은 당신이라고 생각하오만 이거를 대기하겠습니다 아 아 왔네요 대기 이거는 대기를 하겠습니다 아 불안한데 무서운데 어 교환비가 너무 예쁜데 잠깐만요 어 아 아니 이게 뭔일이야 왜 온거야 만원 생겨 이게 뭐 KB이래 네 네 포로요 아유 너무 이득인데 이러면은 이러면 끝났잖아 포로도 여기서 바로 팔면 되죠 이거 살까요? 돈이 넘쳐라 안해요 이렇게 합시다 이걸 사고 묶어 팔고 이번에 굉장히 비싼거 사겠습니다 33만원짜리 투고 제가 끼던거는 노즈니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싸우시구요 아 병사를 안 봤군요 아 너무 너무 허무하게 이겨가지고 정신 이 아니 왜 온거야 대체 서부제국 아 얘 포로 아 어 어 알리시카의 레벨이 상승했다고요? 알리시카는 제 여동생이죠? 어디 보자 아 여깄다 여깄구나 여기구나 알리시카의 레벨이 상승했습니다 레벨 2가 됐습니다 어 어 저도 올랐네요 의술이 100이 됐습니다 이건 의술 NPC들보다 높네요 이제 확실하게 아 사기가 높으면 회복속도가 10% 증가합니다 사기가 지금 100입니다 이게 사기죠 부대사기 아 사기가 높으면 회복속도가 10% 증가하구요 도시에 있는 동안 50세 이상의 무작위 명사와 관계도가 1 증가합니다 별이별게 다 있네 정착지에서 대기하는 동안 회복속도가 20% 증가합니다 어 저는 위의 꼴로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대기를 잘 안하게 되더라구요 재고의 약 이거 공성을 하고 있길래 이쪽으로 왔습니다 오오오오 시작됐다 시작됐다 오 대왕님도 오시네요 다른데 가네 자 공성합니다 180 아 우리 공성추 하나 갖고 가는거야? 알겠습니다 자 먼저 가서 깨고 있겠습니다요 어 잠깐만요 이미 너희도 올라가서 한 따까리 하고 있니? 아 나 이거 이거 열심히 때리고 있었는데 공성추 오지도 않고 이거 나도 올려줘 이것이 대방패다 이게 와 어디서 지금 고병님을 상대로 궁병이 앗 앗 앗 앗 어어 겁나 겁나 살벌해 뭐가 있나 좀 볼까 올라가면은 뭐 공성무기 같은거 있으려나 있었구만 어디서 말이야 저기는 누가 조정한 사람이 없네요 저기는 있네 아 저 더러운 놈들 저건 어디서 민병 주제 으 어 잘 쏘는군 민병 역시 나를 지키겠단 마음은 민병도 다르지 않은건가 민병도 다르지 않은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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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uns 독기 좋다 와 이런것도 있어요 어 끝났다 음 어이코 저 매력도 올랐네요 이성과의 관계도 증가량 20% 증가합니다 동선과의 관계도 증가합니다 공손한 젊은이 대키 꼰대기 이야기꽃 이성으로 가죠 징집하고 있는 사이에 또 뭘 물어온거야 너무 좋잖아 이거 잠깐만요 이런 싸움이 아니었던거 같은데요 더 맛있는 싸움이었던거 같은데 왜 빼요 쟤 황당하네 쟤 잡겠습니다 그냥 뭐 까지껏 어후 군기병 하나 기병 하나 병질이 굉장히 구리네요 맛있겠죠 와 이건 뭐 징지병 밖에 없네요 마을을 습격하는 느낌인데 아 참 이거 아 됐다 아 40명속이나 줘요? 이 정도는 아니었던거 같은데 아 나이도 좋죠 어 어 어 뭐야 아니 이거는 왜 괜히 다 닫아서 잡아먹길라 그래 오오 자신감 넘쳐 달려들었어요 아 징집하고 있는데 기병이 기병이 셋 하하 아 메차쿠차 한번 해야겠네 또 아 아 아 이거 그냥 장작팩인데 게임이 하하하하 아니 이게 뭐야 끝 좋아요 아 31명 어 명성 너무 퍼주는거 아닙니까? 이런거 먹기 너무 좋은데 150명 왜 안들어오지 오오 들어왔네 들어왔네 150명 이야 껴서 먹어야 되나 기병 50 호병 5배 아 별로 안쓸거 같은데 하하하하 어우 맛있겠죠? 아니 좀 되게 지치네요 근데 너무 대전툴 많이 했더니 저기 빨리 붙어봐 날래 날래 붙어 혼내줘 징지병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싸웁니다 아 어두워서 안보인다 아 아이고 아 다 잡았나요? 오오 교원비가 예상을 깨고 굉장히 구리게 나옵니다 노트는거죠? 그래도 그래도 됐나? 됐나요? 아 잡았습니다 아 굉장히 손해가 큰데요? 타데오스가 전사했습니다 46명성 5명 이게 뭔들이야 아 천명이라고? 이건 나도 못 도와주지 어우 반격에 나서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맞다가? 저건 안되죠 저거는 위험하죠 아 근데 우리 대왕님은 지금 공성하러 갔습니다 이 시국에 이 시국에 공성을 하고 있군요 못 먹을 것 같은데 심지어 갑자기 갑자기 이거 엄청난 트럴들로 지금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거죠?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아 저 군단이 찢어지면은 둘 중 한 군단은 제가 먹겠습니다 아 277은 맛있겠죠? 잘 찢어져 봐요 좌우로 좌우로 자 아이고 300명 하하하하 아유 이렇게 보면 또 5대5 같네요 자 볼까요? 자 기병 둘 기병 없고 기병 넷 기병 둘 기병 넷 자 갑니다 미리 오시오 너는 왜 안 죽으시오 좋아 좋아 끝났나요? 꼭 기병 한도 역시 와 저거 저걸 살겠다고 올라가는거야? 말타고? 독한 놈 올라가네? 말 너프 좀 해주세요 무슨 말 게임이야 말 체력도 좀 너프해야 됩니다 말 너무 쎄 됐나? 영주가 마지막까지 열심히 싸웠지만 안되죠? 와 50명성 어 뭐야 블란디아가 선전법으로 했습니다 아 진짜 징어다 블란디아도 이러면은 서부제국이랑은 안타깝지만 화평을 맺겠습니다 서부제국이 꽤 많네요 3600이나 됐네요 하이하죠 아 좋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서부제국 상대로 서부제국과의 전쟁은 여기 이제 게르세고스 성 먹었구요 베론성 트락토라이성 그리고 가론토르성 먹었네요 성 4개 먹었네요 완전히 이제 블란디아를 둘러싼 형태로 잡아먹었습니다 이러면 사막 이랑 전쟁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붙어버려서 아 어찌되고 이제 화평을 맺어서 블란디아만 견제해주면 되죠 위치가 너무 미묘한데 이렇게 됐습니다 블란디아는 다른 나라랑 전쟁 안날거 같네요 이런 위치면은 됐구요 저는 이제 아 뭐 찍어줄게 또 이제 매력 찍어줄 수 있네요 매력 찍어주죠 뭐 딴건 뭐 됐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많이 쎄졌네 제 캐릭터 그쵸? 200도 얼마 안남았네요 많이 성장을 한 모습이구요 오늘은 여러 전쟁이 났구요 많은 전투를 했죠 그래서 얻은거라고는 이제 우리나라 땅이랑 저는 딱히 얻은게 없네요 병사도 이제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고 동료도 오히려 송굴매가 죽었구요 이제 뭐 새로운 동료도 생겼죠 저는 클랜 레벨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유 이번에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네 400만 더 먹으면 되네요 가문티어가 하나만 더 올라가도 가문의 모든 부대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대도 하나 더 만들 수 있나? 엄청나게 병사를 늘릴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 더 강해지는 걸로 하고요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제가 괜찮게 봐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구요 좋은 좋은 일주일 보내세요 이만 뿅 아이 아니 아니 도바 타고 점점 ушDIE 엎 inne 인형 해왈 뱀 엎 엎 엎 엎 엎 엎 엎 감사합니다.